병가를 썼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일주일 전부터 감기를 앓고 있었다는 글쓴이 A씨는 주말 근무자가 출근하지 못해 대탈을 뛰고 이후 회식까지 하며 급격히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데요. 출근 전날 새벽에는 먹은 것을 다 개워내기까지 해 급하게 당일 연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후 A씨는 대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. 대리는 회사 대표가 A씨 안 나왔다고 사람 새로 뽑으라 했다며 혹시 계속 회사 다닐 거냐고 물었다는데요.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겁니다. A씨는 내가 회사에서 크게 실수한 적이 있고 내 팀원들 절반 이상이 퇴사 또는 이직해서 나도 솔직히 마음 떠나긴 했다면서도 주말 근무 대타까지 했는데 아파서 갑작스레 안 나온 사람한테 그만 다니고 사람 새로 뽑으라 한 게 맞는 거냐고 토로했는데요. 심지어 A씨는 아직 수습 기간이라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 떨어져서 더 못 다닐 듯 아프지도 말라는 거냐 나가게 하라는 건 문자나 녹음 무조건 해더라. 그래야 노동청 신고 가능하다. 아직도 연차로 뭐라 하는 회사가 있다니 등에 회사가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반면 한 네티즌은 수습인 거면 아직 일한 지 3개월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짧은 기간에 멘탈 나갈 정도로 실수도 하고 당일 연차도 쓰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얼른 잘나야지 쉽긴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기상캐스터